바로 군수육을 다 모여서 도겨두지야를밤스에다가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부를 함께 기부를 받는다는 거고 다 자식들은 포켓의 장비의 자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서 공부를 위해 김정수석이랑 백주로를 받아서 변빛이랑 재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볼빛에 마스크와 순서대로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심상 조금만 해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노래에 참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부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순에 이제 안대드립니다. 우리도 멋진 연타인 결제 즐겨 함께 즐겨주시고 우리 선수들도 마음껏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연! 이미지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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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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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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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